키버 페러츠 뭐야 이거 멀티플레이도 있네 오 야 이거 멀티플레이도 있었어 헤어타입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그거다 어빌리티 힘 이건 뭐지? 스태미나 운 음 아니야 여스트리머도 게임 잘하는 사람들 많아 진짜 볼사람은 보고 안 볼사람은 안 보고 막 그런거지 힘이랑 운 하나 찍자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청자들이 변태같잖아 시작 아무튼 게임하겠습니다 오 뭐야 괜찮은데? 게임 괜찮은데? 뭐야 일단은 다 주워 인벤토리 어 나 이거 찍었잖아 그치 이거 괜찮지? 이거 무료 게임인데 어 괜찮은데? 뭐야 이거냐? 골드? 일단은 이거 이거 가지고 와야겠어 잠깐만 돌 돌로 어디서 죽을까? 이거 멀티플레이도 돼 걔 갓겜이야 오 이것들은 나무고 어 그로그? 오 아 영어라서 잘 못 읽겠다 흐흐흐흐 어 아 오 야 이거 동전도 죽을 수 있어 뭐야 이거 다 죽을 수 있네 흐흫 아 이 동전이 그거다 이 동전이 xp인거 아냐 어 잠깐만 일단 돌부터 줍자 여기는 무슨 뭔가 문명화가 돼있네? 초소가 하나 지어져 있고 이거 아 야 잠깐만 이거 내가 피해를 해봤잖아 하하 걔 갓겜이네 이거 캘스 있나? 어 캘스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내가 좀 많이 아프다 흐흫 좀 좀 손해니까 이거는 뭐지? 아 이거는 물 마시는 건가? 잠깐만 이거는 그 물병이야 물 들어있는 병이야 내가 나중에 마실 수도 있는데 오 뭐야 개 많잖아 쥐도 잡았어 하하하하 오 미친 야 뭐야 야 이거 무슨 생존 게임이 아닌데? 이미 다 있잖아 하하 씨 이미 음식이랑 집이랑 다 지어져 있어 좋았어 일단 세 개 모았고 이대로 사는 게임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오 일단은 도끼 먼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무드를 좀 오! 잠깐만 쟤 뭐야 오! 오! 몹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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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멀티플레이인줄 아 씨 헤헤헤 나 분명히 싱글 눌렀는데 말이야 오 깜짝이야 여기도 있어 잠깐만 야 저기도 있다 저기도 스탯스는 어떻게 찍는거지? 나무를 이거 손으로 캐야되나? 손으로 캐 볼게요 이 게임 되게 재밌을거 하지 않아? 이 게임 되게 재밌을거 하지 않아? 아 이게 내가 데미지를 받는게 아니구나 나무가 데미지를 받고 있는거야 이거 봐봐 자궁나는거 봐 이거 맞아 근데? 맞나? 잠깐만 일단 버슬린다 얘들 나중에 정착하고 나면 햄스터 캐어하지 나 옛날에 햄스터 캐었을때 햄스터가 새끼 낳고 그 새끼 그 머리 뜯어먹는것도 봤어 햄스터 햄스터는 키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렸을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니까 이거 안 캐지네 일단은 뭘 만들려면은 내가 나무를 캐야 아 뭐야 나무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땅에 떨어져있는 나무가 없어 와 왜이렇게 쥐가 많아 잠깐만 여기 한번 뒤져보자 음 일단 굳이 이거를 꺼낼 필요는 없고 이건 뭐야 아냐아냐아냐 이거는 판자인데 나무가 필요해 나무 이거를 만들려면은 요거는 판자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다 음식들 들어있는거 같은데 이거는 뭘까 근데 일단 필요없는것들 다 넣어놓자 오 뭐야 갑자기 오 아 이거 음식들이구나 아 아 이거 썩었다 이거 썩은거다 아 갑자기 왜 생기나 했네 이거 빨리 먹자 야 체력이 나는데 하하 오케이 그리고 물도 마셔 물은 안 썩겠지 그래도 뭐야 뭐야 물이 안 차는데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물 마셔 빈 병은 안나오나? 이거 구워먹어야돼 어 나무 하나 있다 여기 나무 있다 아 나무 이런데서 죽는거네 우드 우드 하나랑 어 아까 이거 주웠어 오 그니까 먹었는데 피가 깎이네 아까 주먹으로 칠때는 나무 하나 안 떨어졌네 나뭇잎 하나 안 떨어졌었는데 코코아 아 코코아가 아니라 코코넛 나무 오 되게 괜찮은데 진짜 게임이 프레임 조화도 없고 프레임도 되게 부드러워 그래픽도 이정도면 나쁘진 않고 되게 이런 이런 감성도 괜찮거든요 나뭇잎도 주울 수 있나? 아 그러네 좋아좋아좋아 하나만 더 캐고 아! 못 캐네 그러면 지금 이거 먹어보자 이거를 크래프트 하고 어 잠깐만 뭐지? 이거 고칠 수 있나? 아닌거 같은데 지금은 못 고치는데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그런게 나오나봐 모루같은거 이거랑 흠 하나 더 하고 이것도 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철같은거 좀 캐 보자 으흠 이거 일단 버려 게임하기도 쉽네 오 아이언 구리 끝인가? 아 더있네 하하하하 와 뭐가 이렇게 갓겜이야 으흠 으흠 다 먹었어 으흠 으흠 다 먹었어 노 노 노 노 노는 왜 있을까 어 잠깐만 아 이거 사비구나 쇼벨 빌딩 이게 뭐야 이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뭐야 오 야 잠깐만 이거 떨어뜨린거 같은데 여깄다 아니 아 이거 썩고있어 잠깐만 이거 썩는거 다 버려 썩는거 다 버려 아 왜 다 썩고있냐 이거 빨리 구워야돼 저기 확보해가지고 근데 근데 저기서 누가 막고있어 이게 뭐지? 어 빌딩 오브젝트 오 오오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다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다 라는건데 그냥 얘네들거 얘네들거 뺏으면 되는거 아냐 흐흐흐흐흐 잠깐만 일단은 쓸모없는것들 다 넣어놓고 이게 뭐지 아 이거 구리 씨? 고추씨앗이란데 농사도 지을 수 있네 어디다 심는거야 바다쪽에다 심지는 않을거 아니야 아 이거는 따로 무슨 화분같은게 필요한가봐 그니까 이거 오래하겠는데 게임 흐흐흐흐흫흐흫헝 후추도 있네 야 되게 많다 럼주 일단은 자주쓰는것들은 빼놓고 별가사리 넣어놓을것들은 넣어놓고 길딩 이런거 필요없어 뺐었을거야 오! 아 이거 만들 수 있구나 나 돌 어딨냐 크래프트 크래프트 여기 우리집으로 하자 샀어 한 다음에 고기를 굽고싶거든요 어떻게 굽지 이게 진짜 갓겜인게 고추랑 후추도 있어 아 이거는 석탄이네 아 후추가 아니구나 나 그래서 향신료인줄 알고 아 이거 고기에다 뿌려먹는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구만 오! 아 여기다 넣으면 되네 오 진짜 미친듯이 잘 만들었는데 진짜 개미쳤다 잠깐만 아 이거 반만 반만 아 됐다 이렇게 나눌 수 있구나 혹시 오버쿡도 있나 이거는 계속 냅둬보자 뭐가 자꾸 들어온다 썩었니? 이것도 썩었네 이게 다 썩은거야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먹자 코코넛은 그냥 먹어도 되잖아 코코넛 씹어먹는거 봐 하하하하 잠깐만 코코넛이 별로 안채워져 이것도 굽고 나 근데 구울게 아 오버쿡 있네 오버쿡이 있어 하하 진짜 개 갓겜이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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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무기 없나 무기 나무부터 깨자 나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오 코코넛 개삭이고 리프 이거는 어디다 쓰는걸까 흠 아 아 이게 그거잖아 조합대 이거 한번 보고 가야겠다 하고나면은 뭐 무슨 무기같은거 만들 수 있는거 아냐 오 오 잠깐만 이거는 나도 있는거잖아 아 근데 뭐 이게 있어야지만 만들수가 있는건가 뭐지? 철 잠깐만 아 철템은 내가 못맞는다 이건 뭐지? 하하하하 아 이거 도끼인가 보다 이것도 도끼인가 봐 도끼인데 이거는 그 쟤 죽여가지고 만드는 도끼 클럽 스피어 스피어 화로를 또 만들어야되는데 잠깐만 돌 어 잠깐만 돌로다가 만들 수 돌이 아니구나 돌이 아니구나 돌로다가 만들 수 있는거 없나? 야 무슨 총도 있어 미치 하하 뭐야 피스톨 하모 아 미쳤네 진짜 야 하하 이런것도 있다 하하 이거 하나 만들까? 아 이거 해적모자 못참지 하하 되게 다양하다 약간 옛날에 언턴드라는 게임이 있거든 그런 느낌인거 같애 되게 그런거 처음에 했을때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약간 장르는 좀 다르지만 여섯개 여섯개였지 흠흠 해적모자 어딨어 스 흠 오 골드바 아 그 무슨 금접시같은거 녹여가지고 골드바같은거 만들 수있나봐 그런 느낌인거 같애 이걸로 가자 크래프트 왓하 진짜 야 무슨 모션까지 기대도 안했는데 네 아 모션까지도 했네 아하 하하하 모자야 내 앞모습 못보나? 그래그래 이거 안하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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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클럽 만들어서 쟤 좀 두드려 패보자 잠깐만 나 오면 또 캐야되네 나무 캐는거 귀찮아 뭐야 오 야 잠깐만 아 버그은줄 공격이 안되길래 버그은줄 알았는데 되는구만 으흠 클럽 잠깐만 어어 이건 뭐야 오 뭐야 X 불가사리 X 이건 뭐야 어 저거 되는거 맞아? 일단은 비싼걸로 만들어보자 아 이거 썩었다 아 다 썩었어 아 다 버려 병이 남는게 있나? 레드드링크는 뭐야? 레드드링크는 뭐야? 아 그거다 레드드링크는 그냥 포션인가봐 야 물좀 마시고 물좀 마시고 쟤부터 오오 야 미친듯이 크다 어? 가만히있네? 뭐야? 어? 야 얘 맑.. 맑을 수 있어 잡는게 안되잖아 잡는게 안되잖아 애가 혀가 없어서 그래 혀가 없어서 발음이 어느래 흐흫 흫 뭐라는지 모르겠네 빨리 넘어가자 뭐야? 왜케 말이 많아? 아 끝나는거 끝나는게 따로 있었네 나 근데 얘 잡을라 그랬었는데 어? 아 이거는 그 뭐야 키가 필요한가봐 무슨 아이언키 있던데 뭐야 다 NPC였어? 얘도 NPC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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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뭐 좀 알려주는 얘들인가봐 얘들아 끝인가 어 뭐하지 그러면은? 흐흫 아까 여기 보면은 쟨은 진짜 모빈거 같았거든요 자 한번 가볼까? 어 무슨 여기 삽더있네 뭐야 오 잠깐만 이거 수상하다 이거 개수상하다 오 야 잠깐만 깜짝이야 아씨 따생 따생 리치 따생 따생 아 개놀랐네 아 너무 쉽다 뭐야 아 이걸로 다 먹는거구나 이거는 저기 우물에다 넣어놓고 물이 좀 많이 필요해 물이 물이 은근히 좀 많이 안채워줘 넣어놓으면 넣어놓으면 탈생 그치 이게 근데 왜 공격밖에 안되지 오 잠깐만 이거 뭐야 골드키? 골드키요? 아 아 아이 안파지나 보다 오른쪽에 그 저기 있거든요 퀘스트가 지금 맞네 지금 맞네 잠깐만 정리할 것들 다 정리하고 다 썩었어 럼쥬 코코넛 얘도 썩었어 본 흠 어 안써지는구나 뭐야 됐다 그레이즈 웰렛 웰렛 아 그 지갑 아 지갑 지갑 어떻게 쓰는거야 이거 뭐야 퀘스트템인가 이거? 앤 앤 이거 영어 잘한 사람이 해야겠다 앤 아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뭐 어떻게 하는거 아무튼, 이런식으로다가 퀘스트가 있는건데 아씨, 귀찮다 됐어, 됐어 뭐야, 어, 잠깐만 그니까, 약간 내가 생각한거랑 좀 많이 달라지는데 퉁 갑자기 너무 RPG스러워졌어 미친 너무 세잖아 쟤네 아 근데 이거 게임 자체가 원래 RPG 게임이긴 해 그 제목부터 RPG가 그렇게 붙어있거든요 생존 그런 크래프트 형식의 RPG 게임 그런거 같아 아 이렇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 돌아간거 봐 불쌍해라 테이커 그대로 있구만 아 되게 오래걸리겠다 옷도 입으라고? 아 나 벗은게 좋은데 나 집에서 더 벗고 있어 오 여기 포우도 있네 잠깐만 화살 화살이 4개밖에 없어 기름인가 이거? 기름 일단 아무튼 알겠고 어떤 형식인지 알겠고 화로 만들어야 돼 암호 어? 클레이는 어디서 오지? 클레이가 있긴 하네 아 이거 왠지 사브로 땅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클레이 뭐지? 진흙을 어디서 얻을까? 씹 애들 웃는거 봐 진흙을 어디서 얻을까? 얘나 잡자 콩 사비 그냥 무기야 보면은 음 음 오 뭐야 이건 뭐야 아 반다나 잠깐만 필요없는것 좀 버리자 걔 너무한다 구울거 구워보고 이거 뭐 쓸수도 없는데 어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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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쿡 되는거 아냐 이거? 오픈 됐다 막아 이거 읽어보라고? 음 음 뭐 안써져있는데? 눌러도 안돼 뭔가 이것도 넣어놓고 두개 이게 그냥 무기야 그 무슨 저런 돌처럼 저렇게 약간 산뽕우리같이 이렇게 고공밥처럼 올라가있는거 그거를 때리는거 아닌 이상은 진흙을 캘순없는거같애 약간 게임들이 이런형식이거든요 그냥 러스트처럼 캘것들 다 캐고 몹은 이게 전부인가? 몹은 이게 전부인가? 이쪽 섬에는 이게 전부인가 봐 한번 올라가보자 못 올라가네? 못 올라가네? 그럼 일단 클레이 찾는거는 나중에 하고 옷이 뭐가 있나? 옷도 약간 방어구스러운걸 입어야되잖아 입더라도 옷도 있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김삿갓 마법사 재킷 그룹 팬츠 와 이거는 이거는 멋있다 백팩 효과들이 막 이렇게 나오진 않나봐 효과들이 나오진 않는데 입으면 뭔가 좀 음 있긴 있네 아머 아머 플러스 그러면은 저거를 좀 만들자 저거를 좀 만드는데 잠깐만 이거를 분해 시킬 순 없나? 분해는 못 시키나봐 아 그러면은 일단 넣어놓자 여럿개 여럿개면은 충분하겠지? 아까 몇 개였지? 와 뭐야 더 필요하네? 잠깐만 저거 어디서 얻었지? 내가 저거 어디서 얻었지? 왜 이렇게 잎이 많아? 넣어놓고 럼주 한번 마셔보자 럼주 마시면 체력도 차네 아냐아냐 바닥 잡초가 아니야 아냐 바닥 잡초 맞아 잠깐만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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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이런거 캠에서 얻는거구나 다 먹었어 어 되게 많이 벌린다 이거 뭐야 이러면은 풀셋 맞추기 되게 쉬운데? 초반에 이걸로다가 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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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다 뽑자 오케이 끝 고기 넣어놔 구워 코코넛 코코넛도 구울 수 있나? 어허허허 어허허허 안돼 안돼 X5 크 incense 이 음식들이 썩는게 full 약간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하지? 비싸 음식들이 왜 썩을까 음식들 썩는 거를 어느정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바나나도 썩을 거 아니야 바나나부터 먹자 바나나는 3개나 있네 와 이게 뭐야 개 좋다 먹을 거랑 마실 거랑 둘이 같이 차네 지금 몇 개야? 35개 있는 거 다 맞추자 재킷 하나 맞추고 이것도 있나? 18개 이거 버려 뭐가 이렇게 많아 뭐가 이렇게 많아 보랑 바지 끝! 파인드 웨이 리브 더 아일랜드 일단은 메인 미션이 이 뭐야 얘 얘 뭐야 가만있어 이 자식아 그 이 섬을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게 메인 미션이야 그리고 약간 서버 캐스터로 따가 저 약간 저 친구 도와주는 거 이 친구 도와주는 거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만들어야 될 게 백팩 백팩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문제 지금은 이걸로 따 만들어야겠다 잠깐만 잡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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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구 줬어 아 페퍼 야 이거 진짜 개 오래 걸리겠다 경험치가 근데 얼마나 있어야지 이걸 찍을 수 있는 거잖아 아 여기 있네 익히니스 30개 아니 너무 많잖아 이거 7개 오 대포 뭐야 못줘 아 대포 못줍네 곳곳에 보물들이 널려있어 아씨 머리 어지러워 화면 너무 흔들었나 약간 3D 멀미 난다 3개 3개까지만 만들고 됐어 됐어 아 썩었다 이것도 갖다 버려 싱싱할 때 빨리 먹었어야 했는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으흠 이제 내가 해야 될 거는 클레이를 구하는 거 클레이를 어떻게 구하지 그리고 크래프트 잠깐만 저거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스페인 카우이 선배님 선배님 그냥 사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